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2절까지를 전반부로 또 13절에서 41절까지를 후반부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눈을 뜨게 되는 장면과 또 후반부는 눈을 뜬 수경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질병과 죄의 관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묻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부모의 죄도 그렇다고 맹인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죠 사고 때문입니다 즉 질병의 관계를 죄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고는 구약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은 질병과 죄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질병과 죄의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죄의 결과 혹은 노여움의 표시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고가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과 또 질병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제 질병과 죄의 관계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가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둘째 귀신의 영향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경우가 유한복음 5장과 마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유한복음 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중풍병자 이야기죠 38년을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아온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에게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이 중풍병자가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의 영향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요비죠 요비의 고통과 질병의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 사탄을 통해서 요비는 이제 모든 재산과 자녀와 또 자기 자신의 질병까지 얻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심은 요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영향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제 경우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공감보금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과 보금 전파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보금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보면은 열심히 전도하면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된 이 맹인된 소경에게 자기의 눈을 떠게 해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평생 은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 맹인된 이 소경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금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반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소경이 믿음을 고백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기록만 보더라도 아마 이 소경은 평생 동안 이제 보금을 전하는 그 사역에 헌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마리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역시 주님의 존재를 알고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이제 널리 전했던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경 역시 처음엔 주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존재를 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보금 전도에 전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을 것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이나 고난이 반드시 죄와 관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경의 눈을 치료한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금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병을 치료받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특이하게 병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방법인데 어찌 보면 참물에 해귀하고 망직한 방법이죠 그럼에도 이 방법을 통해서 소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보지 못했던 모든 사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설정해서 볼 때 이 사상에는 어떠한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11개 5장에 기록된 남한 장군도 우리가 보면 너무나 쉬운 방법이죠 그런 방법 같으면 하늘에서 내린 천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다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방법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이 남한 장군은 그 병을 고쳤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남한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시하는 처사였겠지요 남한 장군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남한 장군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병이나 어떤 고난 이런 것들도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쉬운 너무나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쉬운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님은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사람 역시 순종함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병을 고쳤다는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시시하다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 그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이제 그들의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헌신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생명을 요구하든지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우리가 따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방법 선한 결과로 이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 소경에게 주님은 세상에 없는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사 빛을 보게 하심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이죠 아울러 이 소경은 자신의 육적인 눈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제 눈도 고침받게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영안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도 혹 영적인 눈이 얻어져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안의 눈을 뜨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것을 걷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에서 맺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영적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후반기 진행되는 교회 전반 사역을 축복하셔서 풍성한 교실을 맺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셔서 안정되고 평안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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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